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만 남아있습니다. 신랑 오천호분과 신부 최은혁양이 결혼식을 마치고 안 돼! 여러분 이겨나도 모르겠습니다. 빨리 고백하세요. 빨리요! 저기요. 저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. 영훈이 나만 살아야 하는데 뭐 있잖아! 신경 났어. 여러분. 지금 저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? 네!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? 네! 저기 여러분. 내가 더 잘할게. 돌아와. 자기야! 자기야! 아니 형님. 뭐 좀 웃기시면 어떡해요? 바다한 두 타로 가고 싶어요. 아니 그럼 당연히 본질이 다 하는 게 좋겠어요. 자 먼저 여러분께 축하 인사 드릴까요? 하나 둘 셋 축하 드립니다 다시는 부르신 제가 한 번씩 한 번 드릴게요 너희 둘이 나란히 내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베이지를 알았어 나도 알았어요 힘이 높은 날만 있는 거니 웃는 모습이 어쩜 똑같애 지금 그리는 표정도 비슷해 정말 너 이념인 것 같아 사람이 행복하니 사람이 영원하니 세상의 내일에 행복한 미래를 향해 시작이 성공! 행진! 조켓밥 함께 눕을 수 있어서 조켓밥 함께 눕을 수 있어서 달콤한 우리한테 하루하루가 펼쳐지길 바래요 조켓밥 이 귀에 빠졌어요 조켓밥 이런 모습 펴으냐 상상도 못할 기쁨이 되쳐지길 바래요 바로 축하입니다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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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산 quit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